45문장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robleed below 했더니 Sure, please provide text that you would like to me to Probleed. 교정 봐줄 내용을 입력을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작성한 문장이고 이것은 chat.gpt 가 수정한 문장인데 지금 보면 my surfing posture 를 집어넣었네요. 그 다음에 the park is located in my first place area whenever I skated played skating인데 그냥 skated 그 다음에 I took video took video 단소 원래 took video를 videos 이렇게 for reviewing 리뷰잉도 아니고 그냥 for review 명사로 썼네요. Subjugating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for me to do subjugating. 그냥 subjugating is dangerous. 심플하게. So I am very careful. So I am very careful. So I am very careful. When doing it. When doing it. When 일을 넣었네요. 구체적으로. I try to generate enough speed to make various postures. Enough speed. 이렇게 장문을 하고 형작 개정을 하는데 지금 45문장 기준으로는 일단은 명사 부분 명사 부분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표현에서 오류가 있고 그 다음 이것도 명사 여기도 명사 부분 명사 부분에서 오류가 많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사절 부사 부분에 절 그 다음에 이것도 부사로 구체화하는 표현 그리고 이거는 문장 표현 방식이니까 이것도 명사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냥 바로 Subjugating을 주어로 끌어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45문장 오류를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명사 부분에 명사 부분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쓸 때 그래서 영어를 쓰고 이 명사 부분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장문 한 것을 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살짝 리뷰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핑 자세를 연습하기 위해 매일 스케이트 파크에 갔습니다. 이 공원은 말리포 스포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케이팅을 할 때마다 저는 동영상을 찍어서 리뷰합니다. 서핑 스케이팅은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세를 시작하기 위해 충분한 속도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또이다 된 상쫓 주에 항나이 항나이 매일 내 루엔 탑트 대 루아성 다 된 상쫓 주에 상쫓 주에 남 다 partir lavipo 말리포에 있는 다오 다오가 위치하는 스포츠 공백 남 다이 구입 먹기 when, whenever, when, 목기, toy, 나는 trot, trot, toy, guai, trot, 스케이트 할 때마다, t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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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ot, toy,َّْ 그 하얀 그 리뷰를 하기위해 hacer the same maled 다시 보기위해 pequét인지 Copenhague we hem we he 이겠네요. 트롯 루어슨은 지금 보니까 스케이트 하는 걸 트롯 이라고 하면 스케이트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 네 조심합니다. 도이코 강타오 듀 독 도데 도켄 유 듀 데 굽냐오 라는 같습니다. 강타오 속도를 듀 독 듀 데 도켄 흰 인 듀 데 굽냐오 요건 단어가 어렵네. 파사 인도네시아 사야 파기 게 다마 루카 세티에프 하리 우특 벨랄리 보시 셀란서 우특은 뭐뭐 하기 위해서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해서 나는 서브 스케이트를 타라고 합니다. 타마 테세부 델랄딱 디 델라 올라하라 강 말리포 스케이트 파크는 공비엔 이라고 한 게 스케이트 파크 때문에 공비엔 공비엔 공비엔이 공원인데 남 따이 타마 테세바드 델랄디 말리포에 있는 스포츠 지역에 있습니다. 스포츠 여력에 있습니다. 스포츠 영어 스포츠 영어 스포츠 영어 좋은 자세를 갖기 할 때마다 스포츠 엑 여기 웬 스포츠 엑 웬 스포츠 스포츠arks 내가 제가 운동할때마다 쌓여나는 메간빌 비디오를 찍습니다. 어떻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합니다. 나는 사야 메콤바 메갈빌 가세타 양 우측 메 몰 바가기 보지시 우측은 투의 개념이니까 보지시 자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아 노력합니다. 멘코바, 멘카시칸, 캐세파나 양 속도를 더 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네요.